간단하게 알려드릴께요 새 캐릭터 창조잖아요 마젠타 먼저 그리자면 이게 마젠타구요 어쩐어요 한jer 네네 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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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오늘 그림을 그리러 온 웹툰 작가 와나누입니다 보시면은 저만 이렇게 좀 보이시죠? 오줌 싼거에요 오줌 싼거 원래 오줌이 처음에 나올 때는 놀아다는 걸 못 느껴요 아 점점 어 이제 점점 이제 기조돌아나야 할 것보다 뭐야! 뭘 휘날리고 있는 거야 어우 너무 사방팔 이제 봉팔님이 취하셨을 땐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춤찬걸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이럴 거예요 어 맞아요 비슷해요 네?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그림방송으로 진행을 할 것 같고요 그림으로 스트리머들을 재창조를 해서 맞추면 되는데 자 아무튼 그러면은 짠 가볍게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네 지금 컨텐츠를 했는데 방해를 하면은 여러분! 돈을 그만하세요 아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게 이상하게 오늘 돈의 비율이 다 내 애들이네 아 그러네?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적응하냐? 그래도 내 팬들이 왔으니까 일단 우리 어땠들에게 메시지를 하나 빨리 이렇게 남겨두도록 해야죠 지금 뭔 사는 거야? 그런 거야? 뭔지 알 것 같아 오 뭐야 우와 우와 너무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잘 그렸는데 우리 투스로 모를지도 몰라 모른다고요?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보통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코끼리 아저씨 아시죠? 이제 요... 요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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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일단은 뭐 손풀기차 손풀기차 봉팔님에게도 제가 드린 선물 하나 자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제 이건 지규법이라고 해요 아 김 자 이제 김봉투인데 이게 8장이 있어야 돼요 그쵸? 자 그 다음에 봉팔님 혹시 자신 있으세요? 아 개 자신 없죠 오우 자 이렇게 해서 아니 말건대요 아 이건 말건대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수정하셔야 돼요 아 네 봉옥강이야 봉옥강 에헤이 그치 이거지 아니 이거는 아니 이거 아니죠 형 야 보이지도 않는다 야 뭐야 김봉지가 여덟 여기 두 장 있어요 여기 두 장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재창조를 해서 아 괜찮다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은 맞추시면 되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 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녀 아 조금 이따 맞출게요 저 먼저예요 근데 왜 먼저예요? 제가 먼저 정답을 외쳤으니까요 아니 그런 게 없어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그렇게 미리 말해두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하면 먼저 답을 말하자 하나 둘 셋 맞아 아 괜찮대 여기서 이제 약간 응용을 하자면은 네 오 이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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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경을 쓴 머독대 머독대 진정하세요 너무 관련된 거 같아요 아 그렇죠 이번에는 스트리머 합성 문제입니다 아 오케이 네 두 스트리머를 합칠 거예요 응 이렇게요 어? 이거 뭐야? 호추털 아니야? 호추털 아니야? 아니요 호추털 근접했어요 어? 근접했다고요? 자 힌트 힌트 드릴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너무 잘할 거 같아 야 이거 진짜 너무 잘했겠다 꽈뚜롯? 아니 아니요 합성어입니다 합성어 두 분을 생각해서 합성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어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아 땡 자 자 08님? 고추털 땡 어이씨 고추털 땡 아니 아니지마요 저기요 죄송한데요 지금 이 공간에서 그건 우리만 가지고 있어요 당신 없어요 아니 그냥 왜요 한 가닥씩 떼서 주면 되죠 그러네 네 오 이 친구는 이제 꽈털이라는 캐릭터입니다 아 꽈털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꽈털이라는 캐릭터의 이름이죠?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하면 안경을 쓰고 보라색 입술을 가진 꽈털이 아 꽈털 꽈털 여보가 그려가지고 내가 맞춘 것 같은데 어 그럴까? 어 내가 진짜 맞춰본다 이거 정답 장충둥 족발집 사장님 아니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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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정답 네 캐캐캐스터네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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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렇게 친하지 않거든 이 사람은? 아니 이게 어떻게 이거 함정수사 아니야 아 빨리 맞추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 제가 하시는 그분이잖아요 되게 유명한 거 무에타입 외우셨나? 배웠어요 그분 아 그거 배웠어요 실제로 그분 성대방을 잘해요 캠스리 세팅 자 이번에는 정답 방금 원화가 배출한 것 어 어떻게 해봤어? 똥 모양을 맞춘 거야 그러면? 오 나 기가 막힌데? 그럼 너 이만 한 대다? 어 네 지금 잠깐 한번 그럼 이해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응 잠깐만 알았어 알았어 너무 동호한 공포에 뜨는 거 아니야?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이게 정말 재밌는 장면인데 사실상 여기 캠이 없다 보니까 아 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봤을까봐 제가 비기 중 하나 아 순간 포착 캡처 그림 그리기 와 순간 포착 캡처 그림 그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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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빨리 그려주면 안 돼요? 궁금해 죽겠네 네 에일리언 혹시 에일리언인가요?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형님 저는 왜 항상 생긴 게 다 왜 고추랑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제 이런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늘 제일 재밌는 드립을 치신 분에게는 이 그림을 선물로 드립니다 하하하하 우리 커플 사진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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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연계 질문이기 때문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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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volts 이 분한테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분은 양노을이에요 술을 먹으면 개가 되기 때문이죠 이건 뭐 문제 아니고 제가 그냥 서비스로 그리는 컷을 해볼게요 양아지 컷? 네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양아지랑 이 양이 돼 좌아지 어? 잠시만요 어? 좌아지? 좌측아지 실수에요 우측아지 이렇게 해가지고 양쪽아지구나 양아지 쓰면서 놔둘래요 강지? 안돼요 나 어떡하냐고 악녀피셜 강지님이라고 저는 이제 코레테를 그린 거였거든요 아 아 렛츠 이게 평소에 악녀님께서 강지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오는건데 나 이제 끝이야 괜찮아 괜찮아 제가 어떻게든 좀 살려드려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안돼 이게 뭘 도와주면 뭐야 내가 강지다 확대를 잠깐 해드릴게요 나 이거 못맞혀 나 이거 못맞혀 나 이거 못맞혀 너가 해 더 너 절대 못맞혀 아이 나 해 아 나 못해 해 저거 죽어요 난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정답은 노란 바지를 입은 돌리영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요 나보다 네가 혼도 죽겠다 야 누가 봐도 노돌리였어 그 누가 봐도 노돌리였어 돌리영 집에 이 색깔 옷이 있어요 아 있어요 저도 봤어요 네 그리면 이렇게 딱 그려줘 아 뭐야 뭐야 뮤직한 아니 근데 아 몰랐어 아니 그게 아니라 물 쌌네 물 쌌네 지금 돌리영이 물 쌌네 그게 아니고 아니 아니 지금 고양이가 쳤어요 내가 원하는 획이 아니었어 네 이것도 제가 그려드릴게요 자 쫀득이를 보면은 사람용 캐릭터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쵸 이런 느낌인데 변화가 필요합니다 쫀득이는 이렇게 그려서는 안 됐고 쫀득이는 이거 수렴해서 유튜브부터 트위치 썸네일 이런 것 다 싹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쫀득한거거든요 리헌 아 그게 이게 진짜 쫀득하다 이게 진정한 쫀득이거든요 누가 봐도 굉장히 쫀득해 보이거든요 와 치트 쫀득해 보여 네 눈치 채져네 혹시? 전혀 모르겠는데? 제가 히트를 드릴게요 왜 못 본 척 하세요 악녀님? 난 진짜 몰라 근데 나는 잘 몰라 채팅창 보셔도 됩니다 아니 아니 채팅창 보세요 채팅창 보세요 가위바위복 이긴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가위바위복 네 악녀님이 이기셨으니까 아 진 사람이 맞추어야지 이긴 사람이 맞추는 거지 이건 맞추는 게 좋은 건데 그럼 강지 어떤 부분에서 힌트를 얻으셨나요? 제트 제트 답은 쫀득이었습니다 악녀님 평소에 강지님과 사이가 안 좋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대결이에요 만약에 맞추시면 제가 여기서 그랜저리에서 사진 찍어놓고 여기다 한번 올려주시면 오오오오 rich 오오오오혁 오파리 그렌절 이건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빨리 맞춰주세요 전화 도돌리 though 어허허허허 자 답은 두 개씩 말씀하세요 도돌리오킹? 오킹 따라가는 꽈뚤 그리고 모독님 또 모독님 답은 무릎춤을 추는 레바였습니다 말도 안돼!!! 이건 누가 봐도 레바였어요 진짜 인깅이 아시는 분들은 요 위로 향한 요 타원형 만 봐도 알아볼 수 있어요 아 맞네 내가 그렌저라는 거야 그럼? 됩니다 네 음 잘 나오는거 같은데 잠시만 엉덩이 너무 귀엽죠 엉덩이 사이로 꽃이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지 자 여러분 이제 와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잘생긴 모습으로 인사한다고 하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뒤에 의자가 막 우울었을 때야 이거는 뭐 보정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아 그렇죠 이게 원래 본 모습이세요 아 아무튼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캠을 하지 않는 친구의 집에서 캠 방송하는 것도 너무 삭다른 경험이었어요 우리는 또 별일 없으면 정상 방송에서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방송 같이 해주신 08님과 네 다시 한번 아 아 아 으 으 으